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 이 어리굴대시 유명해진 것은 우리 무학회사가 계실 때 태조 이정계 대왕님께 진상을 해서 자 우리 임금님께 진상을 드렸던 어리굴대시 이곳입니다 앞으로도 많이 사랑해달라는 말씀 다시 한번 전해드리면서 자 이 시간에 어울리는 노래 너울이 지는 서산의 노래 한국적 인사를 해 올려 드려볼까 합니다 자 즐거운 시간 되시고 행복한 주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너울이 갑니다 사랑이란 무엇인지 알 수 없는데 사랑이란 무엇인지 알 수 없는데 아름다운 발길 돌려주세요 아름다운 발길 돌려주세요 이별하셔서 나를 보세요 가지마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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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를 그냥 가지마세요 가지마세요 아 아 너울이 안 올 거에서 어쩔 줄 몰라 어쩔 줄 몰라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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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를 뜨거워 하지 마세요 아 나 흔들림 들여 희레 모습 어쩔 줄 몰라 어쩔 줄 몰라 아 나 흔들림 아 흔들림 아 흔들림 아 흔들림 아 흔들림 많이 많이 사랑해달라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리면서요 자 우리 형님들 누님들이 좋아하는 신명나는 멘들리를 위해서 한번 인사를 드려볼까 합니다. 오늘도 간호도를 찾으신 전국의 모든 분들 즐거운 여행 되시길 바라면서 인사해 올려드립니다. 출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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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ds 출발! ocurre 출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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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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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千代無き 御庭の神様 姉は 岐の神様 오븐그리니 다메切지 삼겹살 이모인 ãy서는 그 새우가 황길라시 想い気持ちに蹴り忘れ 山浮に行き住ん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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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는 내 눈을 마요, 유시의 마치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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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